오빠, 나 한국 묘어 왔다. 나는 스웨팅 갔다. 와우. 오빠, 여기 랍하니까? 맞아, 뛰어도 돼. 평택 진이천 유원지. 저번에 삼겹살 구워 먹기를 실패했던 곳. 필리핀 가기 전, 컵라면에 맥주라도 마셔보려고 왔다. 목숨, 목숨.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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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가 여기 있어. 공화가 여기 있어. 공화가 여기 있으나, 바다, 바다, 바다. 저거 아무래도 인원이나 향후 같은데. 모든 곳이 이곳에 있는 곳? 모든 곳에 있는 곳? 바다 바다에 있는 곳은 이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는 곳. 아주 씻어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저의 쓰레기를 계속 잡고 있어요 이 지역을 열어줘요? 아마 열어줘요 여기 캠핑이 필요해요 제가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한국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서울스테이션이 많아요 서울스테이션 가장 집안은 왜요? 서울스테이션에 앉아있어요 자리티가 있어요? 오오오오오 저녁때문에 사줬어요 뭐지? 들방? 놀고있어요 놀고있어요? 놀고있어요? 아 저거 발리볼이예요 놀고있어요 발리볼이예요 놀고있어요 이런 놀고있어요 와, 나는 여기 가슴을 마시기 바랄 것 같더라. 필리핀에는 가슴이 없어? 응, 없어. 가슴이 없어. 왜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왜냐면 필리핀 버는 300m도 맛있어. 그래서 필리핀 버는 맛있어. 필리핀 버는 맛있어. 와, 세춤이 잘하네. 까니 까니도 해봐요. 귀여운 으쓱쟁이들. 뭔가 하나 성공하면 으쓱으쓱대는 게 너무 귀엽다.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어? 알았어, 줄게. 간다. 출발하실게요. 출발. 출발. 자, 하나, 둘, 셋. 더 빨리. 아, 싫어. 자, 둘, 셋. 우와, 정말 큰 거다. 도대체 혹시 아니면 매우 유리핀 버는 거 đấy? 아니, 멀지. 미국은 멀어. 비행기 타고. 까니 까니, 왓지 길. 아멘 여기 안 더워? 안 더워 조금 더워 아빠 엄청 예뻐 와 더 리브다 이거 맞으면 안 돼 이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여기 스텝 아빠 아빠 엄청 집어 갈래? 아니 얼음방 가자고? 응 아빠 여기 엄청 집어 엄청 더워 어허 아빠 이거 뭐야? 얼음방에서 제일 신나요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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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식혜 드링킹 맛있는데? 아니지 이거 여기 냉장고 잖아 여기가 와 여기? 아빠 여기 잠인데? 죽어 너 저기 하늘나르러 가는 거야 여기서 자면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어어 그렇게 하늘로 날라가는 거야 내일이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나의 가족 필리핀 여자 연지씨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더 하고 싶어 했던 것 바로 찜질방이다 오늘은 다른 곳으로 왔지만 그때 있었던 곡선형 매트가 없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연지씨 이미 늦었다 나 그럼 컴아웃 이븐 스트롱 사양머리 뭐야 이게 다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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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 뭐 네 네 맥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필리핀으로 가는 날이네요 아 이 차량도 이제 빠이빠이군요 고마웠습니다 경차의 장점을 아주 제대로 느끼고 가는 이번 한국 여행이네요 동생들 거 담어주는 아주 착한 오빠네 아 고맙습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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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게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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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아주 아이들 학교까지 보내고 싶지만 쉽지 않은 연지씨의 마음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든 한국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두드릴 계획 더 자주 오고 더 다양한 걸 해보면 한국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옅어지지 않을까 아 야옹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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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fine miss you I'm fine thank you 아멘